하냥지 맨, 오진! 월클인데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여긴 무슨 일이죠? 오늘 스포엑스에 마슬암두와 제로투이화로 부스 홍보와 있어서 어.. 벚꽃이 돼요 요즘? 어? 벚꽃이 있네요 요즘? 나 요즘 그.. 저거 저거 같아요 알프레돈의 도비의 삶을 사는 거 같아 운동은 하고 계시죠? 아 오늘 이따 다 끝나고 또 가야 돼 어제 아침 일찍 했고 하루 여기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한 3끼는 먹고 안 되지 않을까 싶다 식간도 어..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더라고 나 이거 없었잖아 뭐야 비리키가 몰라 누가 여기 붙여놨어 어쨌든 들어가서 또 열일을 해봐야지 여기 들어가 볼까요? 나 어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사진을 한 퍼즐으로 찍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아니 요렇게만 하니까 의류판이 나중에 범윙이 돼가지고 어제보다 사람이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오신 게 아니에요? 어허.. 아.. 야 이정도로 그냥 코넥스 숙소 잡을 거라고 그랬어 여기서 왜 놔? 자 우리 팬이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어 야 너 기억나? 우리 구독자 구독자 이벤트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이벤트 아 저거 떨어져가지고 그때 제 친구가 이럴 때 또 친구였어요 그 전에 통화가 저거 그 다음 통화였어요 아 진짜? 또 이렇게 시작 그때 우리 구독자 이벤트 할 때 지원하셨던 최종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 기다리고 있었어 예상을 아 진짜? 맞아 전 팬이거든요 아 더워 배팬 예상이 왜 이렇게 더워 아 나만.. 야 나 갱년기인가? 볼 것도 없지? 먹고 다녀 근데 얼굴이 작아 보여요 오빠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아 오빠 얘가 오빠 얼굴 크다 그랬어 김강민보다 나는 일단 IF 프로 카드가 없느냐는 비교 나누는 자체를 너 알잖아 뭔지 알지?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런 저 갑자기 안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 저 갑자기 안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 저기 올라가서도 얘기할 수 있어 별로 나랑 안 받는 거 같아 우리 치아이 지내요 고마워요 다시 우린 부스로 가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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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부스로 가자 나 벌써 혈당 떨어져 야 나 잠깐만 나 혈당 떨어져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나? 저 혈당 올바라 어 아 이게 비주얼은 이래도 생각보다 먹을만해 또 뭐야? 김기 냄새가 안 돼? 이거 시나몬 가루랑 양파랑 닭가슴살 맞아요 참수님께 만들어 주실래요? 어 맛있겠다 그람수대로 떠주면 내가 물 붓고 내가 조리는 애 분어파 오늘 일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일단 밥을 먹고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시합하고 있으니까 보디 길딩 시합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기구 좋아하니까 기구 한번도 싹 한번 우리나라 업체에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2시에서 4시는 여기 이제 이벤트가 있거든 머스람드 제로투랑 이벤트 이제 참여 하고 그럼 오늘도 알프레도의 삶 알프레도의 하루가 이제 마무리돼서 밥을 어떻게 몰래몰래 잘 먹지? 맛없어서 물 넣고 상 치는 거 아니야? 정확해 매우 정확해 아 화장실 갔다가 잠깐 온 건데요? 알았는데요? 이따가 다시 오게 오늘 계속 탐기할 것 같아서 계속 탐기할 것 같은데요 딱 좋진 않아요 어제 자칫 잘못했다가 끌려갈 뻔했어요 아 진짜 어디 아 귀가 안 시키려고 자꾸 청라 같이 가다고? 운전기사 시키려고 그러고 청라에 내려오고 뭐 월요일날 갑자기 울산 가야 된다고 그러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거 왜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간지나게 시범 따라 하려고 오, 쥼 이렇게 딱 네 글자 맞춰봐 인상 쓰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게 또 외국 시장을 겨냥했을 때 영어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오글리 그래서 오글리 아니야 러블리 오글리 어글리 뭐 다 되잖아 아니야 야 우리도 가가지고 뭐 할 것도 없는데 가서 시상이나 해본가 야 우리도 가가지고 뭐 할 것도 없는데 가서 시상이나 해본가 차갑도 104번 B1 05입니다 진짜 와 우리 왕국가 쉽지 않다 이 정도였어 요즘 자주 붙어 다니시네요 네? 두 분 자주 붙어 다니시네요 그러게요 왜 놓치 않게 왜 자꾸 붙어 다니죠 왜 자꾸 붙어 다니죠 서로 약간 틱틱거리면서도 그래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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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증 애증이거든요 나 정도는 우수고객이지 저한테 고객 칼빵인가요? 아 칼빵이 아니고요 불교 신자인데 너희 십자가를 그렸어 종교 컴파운드 세트 종교 컴파운드 세트 그럴 수 있죠 모두 주신들 사랑하라 네 한번만 믿지 않았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해? 이제 뭐해요? 이제 입금받은 곳에서 번호파라 보시죠 본인님 이따가 혹시 사인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일단은 대충 어느정도 정리하세요. 일단 Take a breath라고 해서 지금 숨을 좀 돌려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없잖아 어..쉽지 않다네 약간 그..나 약간 되게 그.. 약간 승무원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약간.. 여기 아파지 반대쪽으로 올려줘야 돼 반대쪽으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펌핑도 이쪽으로 계속 하나 하니까 이쪽으로만 하니까 여기가 펌핑돼서 반대쪽으로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민주야 센터는 잘 되니? 어 2호점 나가더니 2호점까지 내고 아주 승륭이 장구해버려 조만간 이제민주에게 나 이렇게 부를 것 같아 아아 성엽씨 잘 되시죠 저 지금 바빠서 야 너 우리 조회수 다 최고가 그거 아냐? 초고도 됐어요? 자 우리 오랜만에 구독자한테 인사 한 번 해줘 또 민조유짐 홍보해라 안녕하십니까 민조유짐 대표 김민정입니다 비산 2호점이 생겼으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조유짐 화이팅 야 가 가 안녕 가 오 오 바로 들어 버려 아 몸도 안 풀고 바로 들어 버려? 오 오 오 오 네 뭐 하시는 분 어? 뭐 하시는 분이니 아니 조개를 크게 얘기하지 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이 양반 이슈 사람 당황스럽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대답을 해줘야지 네 뭐하고 있어? 어 아니 작게 얘기하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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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정도야? 아 워클인데? 지금? 깜짝 놀랐어 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 이름 좋은데? 아 아 아 아 새로운 신박한 이름 아 아 아 우리는 도망갈까? 도망간다고요? 어 피곤하다 나 쬐자 네 쬐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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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안양짐 안양짐 아 아 귀에서 잊혀지질 않아 지금 내가 지금 나 이거 산재 신청해야 될 거 같아 나 허리 너무 아파 나 이거 산재 신청할 거예요 또 즐겼으면서 나 안 즐겼어 또 안 즐겼어 인기가 이런 걸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 병이야 너 아니야 병 아니야 근데 허리가 진짜 아파 너무 큰일 났어 사고야 이거 근데 오늘 피곤하다 야 너무 피곤하다 내가 장작 여기서 세 끼를 먹었어 보통 내가 세 시간마다 한 끼를 먹으니까 거진 뭐 5대 너무 힘들어 지금 난 진짜 살 빠졌을 거 같아 확실해 산재 신청한다고 하면 분명히 말겠어 누구한테 신청을 하겠다는 거야 대체 당신요 왜 나야 네가 유튜브로 찍으러 왔는데 아니요 아니요 일단 당신 때문에 온 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왔어요 아니 내가 감자 몇 알 줄 테니까 오늘 스포엑스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났고 이제 올림피아랑 개인적으로 비교해보면 난 솔직히 올림피아 너무 유명하고 기구 브랜드들 많이 들어와서 그게 신기했지만 전체적인 시설만 놓고 보면 솔직히 한국 좋아 깜짝 놀라 깜짝 놀래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너무 고생했다 쉬세요 쉬자 아 저 죽을 거 같아 진짜 나 진짜 산재 진짜 가자 감자 몇 알 준다니까 고구마로 받고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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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